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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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늘 피시방 타임 업드 먹방 일단 뭘 먹을지 한번 찾아 봅시다 제가 하나씩 담고 뭘 시켰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는 않겠습니다 먹고 더 시킬게요 일단 첫 번째 메뉴 4만7천 원 나왔습니다 뭐 시켰냐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시킨 메뉴는 차돌 짬뽕국밥 하나 돈까스 덤무리덮밥 하나 계랄라면 하나 짜파구리 하나 물닭도 하나 프레이크 초코스 무게 하나 한두 타이너트 하나 달걀 코코스 무게 하나 김치랑 덤무지 토핑을 추가했고요 물닭게티 하나 계란후라이 두 개 일단 1차 주문은 다 됐고요 주문이 나오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식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음식들이 다 나왔습니다 짜파구리 계랄라면 돈까스 덤무리덮밥 그리고 차돌 짬뽕국밥 쿠웽크 초코 스무디 코코볼 요거트 스무디 그리고 환타 파인애플 맛 물만두까지 잘 먹겠습니다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만두는 눈가평착할 새우 사라졌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이거 라면 뭐야 기본적으로 이거 뭐지? 해산물 맛이 나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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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싸가지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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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짜파구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짜파구리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고 맛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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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샤오 음 으 으 으 으 으 면에 싸가지고 다음은 돈까스 덮밥, 돈부리 덮밥이에요 와 이 노른자 진짜 맛있겠다 여기 돈부리는 약간 데리야끼 소스에다 참기름 좀 썼던 맛이네요 돈부리 소스가 진짜 맛있는 간장 계란밥인 것 같아요 밥느낌의 소스가 단무지 싸 올려가지고 끓는 소리 미안합니다 라면 더 추가합니다 돈까스, 목살구이, 비빔면, 후라이드 박근치킨, 라이츠돈까스, 더블부기 버거, 펩시 제로, 밀키스, 크리머니 하토, 오엑스 스페셜 버거, 치킨 카레덮밥, 초코콕 스무디 주문, 추가 주문 개수가 초과됐다는데요 주문 막아 넣으신 거임? 제발 초자결제 빨리 돼서 추가 주문 빠르게 넣읍시다 나 이제 메뉴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빨리 추가해야 돼 그런 끊기면 안 돼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육개장인데 진짜 육개장 포브의 흡사 소고기 육수 짬뽕국밥이 이게 맛있다 이 집 맛있네 짬뽕국밥이 이게 맛있다 그러니까 짬뽕국밥이 이게 맛있다 맛있다 으악 으악 we gonna 저희 오늘 술을 먹고 와서 많이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잘 들어요 오우 맛있다 와 여기 피시방 스무디가 진짜 맛있어요 국밥이랑 스무디가 지금 1등 아 네 여기 주세요 혹시 여기 다 먹은 것 좀 네 감사합니다 자 비빔면미랑 덮밥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 퀄리티 장난 아니다 돈까스 돈까스 여기다가 슥 올려야지 카레에다가 슥 올려야지 토핑 추가 이야 핫도그랑 햄버거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기대되는데 한입 먹어봐야겠다 일단 바로 잘 먹겠습니다 소세지랑 소스랑 빵이랑 처음에 먹었던 라면보다 훨씬 맛있다 와 이쯤되면 핫도그 아 함버거도 궁금한데 이야 더블 불고기 버거 아 함버거도 맛있다 이 집은 라면보다 햄버거랑 핫도그 먹어야 되네 맛있다 이것도 같이 먹어봐요 그게 맛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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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맛있게 먹은 후에크 초코 스물디 하나 아 근데 확실히 배가 좀 찬다 많이 먹고 오긴 했어 그런 의미에서 소화 좀 되라고 망고웨이드 하나 우리 요가 그 맛있게 먹은 후에크 초코 스무디 하나 아따 카레 양 많다 이게 5,500원이야 물론 토핑 추가했지만 그래도 저렴하다 너무 맛있어 피카치 돈가스 너무 맛있어 아 아 흠 살려주시라요 우와 햄버거 햄버거 자 여러분 오늘 먹방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윤호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잘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즉흥으로 찍으러 온 거라서 저희가 오늘 오뎅 30꼬치 먹고 치킨 갈아야개 고로케 새우튀김 1kg 가까이 넘게 먹고 오늘 소주를 3,4병 정도 먹고 와가지고 인당 3,4명씩 오늘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 아 그리고 끝내기 전에 추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PC방은 스무디가 정말로 맛있고요 핫도그 햄버거 맛있고 카레 맛있고 차돌짬뽕국밥 이거 꼭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럼 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